1.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우수와가 이끄는 출애급 2세대는 가난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여 여리고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향한 길목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의 험한 물살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급 1세대와는 달리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2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능히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변화되어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스스로 보일 수 있어야 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령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함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한 실제로 행해나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요 오늘날은 요단강의 폭이 많이 좁아져서 평균 폭이 30미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우수와 시대의 요단은 제법 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무렵은 몸에 곧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우기이며 산 위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연중 최고로 높아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단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서게 되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건널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를 따르는 지금 출애급 2세대 백성들은 불평이나 의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우수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은 즉시 순종하여 언약괴를 메고 흐르는 물속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 쌓이기 시작했고 그 아래쪽의 물은 사이로 다 흘러가 버렸지요 결국 요단강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약괴를 메고 서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강 밖에 나오니 그 즉시로 다시 멈춰 있었던 물이 흘러내려왔고 요단강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지요 여우수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여우수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이 멈추는 것을 본 백성들은 물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명하시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요단강의 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해다가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의 흐름이 멈추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우수와는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리고를 공격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한례였습니다 출애급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례를 행했으니 그 후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곧 40세 이하의 모든 장정들이 한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확증하는 의미로 모든 남자들이 한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한례를 받으면 통증이 있으므로 며칠간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의 움직임이 불편한 이런 상황에 적군이 지금 침략해오면 백성 전체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생각을 동원하면 불순종이 나오고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때도 두 말 없이 순종하여 한례를 받았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적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례를 명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한을 정복하는 과정을 육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선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들 사이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계의 전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그리했습니다 또 출애급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곳곳에는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가 단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결과에 달려있음을 나타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군인이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영계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 전투도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워진 여우수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레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할레는 육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몸을 베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레를 의미합니다 곧 마음에서 죄와 악들을 벗어버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신 때가 아니라서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레하기가 어려움으로 육의 할레를 하면 마음의 할레를 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음의 할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약속의 성취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할레를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정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유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는 것도 성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든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수 있도록 먼저 마음에 할레하고 계명들을 지켜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도 정령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또한 대성정 건축과 세계선교회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레한 것처럼 신속히 신부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우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과연 난공불락의 여류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서 바다를 순간에 갈랐으며 범람하는 강물의 흐름을 멈추었는지요 어느 누가 하늘문을 열어 메마른 광야에서 이룡할 양식을 내려주었으며 반석을 쳐서 무리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셨지요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은 결코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상상 가운데 지어낸 것도 아니며 한 점 보탬도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우수와 이후 수천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눈앞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참임을 확신할 수 있지요 특히 우리는 당의자님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친히 목도하며 나와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찬 마음과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의 흐름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계를 메고 앞장서서 강물을 밟았던 제사장들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춰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